오늘은 왠지 힘들고 지쳐 내게 일교로 하듯이 혼자 가는 내 맘 청하게 만지자 거리는 나의 마음이 왠지 혼자는 외로운 거죠 청하게 만지자 거리는 나의 마음이 한 번 걷는 지 걱정하는 엄마 목소리가 들지 않게 들었던 말이 오늘은 다른 걸 믿고 있었던 남성들이 너 몰라요 내 마음이 예쁜 사람이 될게요 남을 모두 생각하는 사람 될게요 한 번 걷는 지켜갈게요 눈앞에 맘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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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맘 때로 잘못한 손님들로 아파했지만 아무 말 없이 뒤에서 지켜봐 주셨죠 서투도 어린 나이지만 이젠 할 것 같아요 엄마께 조용한 기도의 의미를 내 마음이 예쁜 사람이 될게요 남을 모두 생각하는 사람 될게요 밤속에서 사랑의 마음을 지켜갈게요 내 마음이 예쁜 사람이 될 거예요 내 마음이 예쁜 사람이 될 거예요 자신이 부족한 것보다 다 내 두려운 바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